그제 토요일부터 가능했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놓고 문재인 대통령은 주말 내내 고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. 여론과 함께 검찰 수사 상황, 또 임명 또는 철회 이후 전국 상황까지 숙고에 들어간 문 대통령의 결론은 이르면 오늘 알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. 전병남 기자의 보도입니다. 문재인 대통령이 주말 내내 고심을 이어간 데에는 우선 조국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기소된 게 영향을 준 걸로 보입니다. 청문회 그리고 임명재가란 절차 사이에 예상치 못한 이슈가 끼어들었기 때문입니다. 청와대 관계자는 중요한 변수, 그러니까 정 교수 기소 사실이 청문회 이후 전해졌기 때문에 주말 새 여론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더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. 실제 청와대는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들을 집중 분석했고 자체 여론조사도 함께 실시해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. 여기에 더해 이 사안이 공정성이라는 국민 정서와 직결된다는 점 역시 문 대통령이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데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. 다만 조 후보자 거취에 대한 기류 변화까지는 이어지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. 무엇보다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, 권력개혁을 역사적 수명으로 생각하고 있고 조 후보자를 지금 임명하지 못하면 개혁 타이밍과 동력을 다 잃게 된다는 판단이 여전히 우세하다는 겁니다. 여권 고위 관계자는 검찰이 선을 넘으면서 조국 카드 철회는 더 어려워졌다고 말했습니다. 현재로서는 고심 끝 임명 정도가 유력한데 어제 고위 당정청 결과 등을 바탕으로 오늘 중 조 후보자 임명을 재가할 거라는 관측의 무게가심입니다. SBS 정광훈입니다. 정광훈입니다.